모빌 밑에 담아줘 담아줘 왜 날아간거죠? 안녕 친구들 슬비에요 오늘은 드림캐쳐 모빌을 만들어 볼거에요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이 나무를 먼저 색칠해줄거에요 강렬한 빠르강 여기는 달아줄거 이제 또 장식들을 색칠해볼까요? 파란별 발바닥 너무 귀엽다 이거 강아지 발바닥일까? 토끼 발바닥이 이렇게 생겼나? 뭐지? 모르겠는데? 끝 다했어요 색칠 그러면 이제 위에 실을 깨워줄게요 실과 바늘 실을 풀어주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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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실을 넣어주세요 여기 첫번째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얘를 묶어줄거에요 3번 이상씩 꼭 묶어주세요 풀릴 수 있으니까 여기 남는 실은 잘라주면 돼요 위에 구멍으로 넣어주고 밑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지나갈거에요 1번 이상씩 1번 이상씩 3번 이상씩 2번 이상씩 3번 이상씩 3번 이상씩 3번 이상씩 3번 이상씩 묶어주면 되는데 1번 감아서 들어가요 3번 이상씩 3번 이상씩 그런 다음에 매듭 이렇게 달아줄거에요 먼저 여기 있는 작은 별 부터 달아줄거에요 먼저 여기 있는 작은 별 부터 달아줄까요? 실을 먼저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이 정도 길이면 예쁠 것 같아요. 매듭 친구들도 달아줄까? 여기부터 매듭을 지어볼까요? 아까 실을 안 엮었던 거 있죠? 이 구멍으로 넣어줄래요. 됐습니다. 이쪽은 글루건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뒷면에 글루건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돼요. 또 여기를 연결. 나머지 한쪽도 글루건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esperarzd Muddi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스티커 붙여줄 거예요. 비즈 스티커. 귓꼬리가 너무 귀여운데? 끝. 드림캐쳐 모빌 완성! 다음 시간은 귀여운 손목시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